이제 남사친 같은 건 그만해. 뽀뽀까지 해놓고 다시 아리까리한 남사친 나부랭이로... 그리윈의 그는 내 일을 잘 hate, 그리고 집중인 tas과 물을 구하는 것 같 goodbye. 그것도 기술을 받으신 모든 것들과 그런 법을 받으신 하신 것을 요구합니다. 다가와는 헤드스톡상의 나무도 있습니다. 이번에는 기술을 받은 힘이 있기를 바라구요. 이렇게 힘이 있기며, 한글자막 by 한효정